안녕하세요. 도컴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CQB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RS4의 G36C EBB 모델입니다. RS G36C 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자트리거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며 원래는 EBB 기능이 존재하지만 원활한 작동성을 위하여 EBB 기능을 제거하였습니다. RS G36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트리거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며 단발, 면발 뿐만 아니라 전사기능까지 구현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전자트리거의 성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빠른 단발반응증으로 게임용으로 매우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노말 상태의 ICS BLE-XA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날씨가 무동관계로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다행히 상 done! 그러면 돼서 하면 돼서. 보신 다음에. 아이, 손이 너무 좋네, RS G36 모델. 아... offers 알겠습니다 공격 타이브 공격 공격 승선! 저거 된다니? 레드? 네 아니네? 원래도 아니네 자, 게임 끝! 안전! 날씨가 안전! 안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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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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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찍었다 그는 프로듬스! 에이! 폴 아라! 폴 아라! 폴 아라! 폴 아라! 이거 폴 아라! 오! 하자! 오! 진압입니다 진압입니다 앞에까지 있어요 확인중 잡았어 호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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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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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게임 끝난지 역할이 라이브 지맥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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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으으으아 도망간다 넘어간다 기둥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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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뺑뺑!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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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저쪽. 준비 할까. 준비 할까. 그래서 걸러 가야지. 안 돼 한 명 있다 한 명 있다 한 명 있다 뭐야 뭐야 저거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스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아 가겠 맞아 가겠 마치